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다음주에 글로벌 모터쇼인 뉴욕 모터쇼가 개최됩니다. 뉴욕 모터쇼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초소형 SUV인 베뉴가 드디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베뉴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SUV입니다. 베뉴는 영어로 특별한 일이나 활동을 위한 장소를 뜻하는데요. 내가 있고 싶은 미래의 그곳 또는 지향점, 목표 등의 의미로 베뉴라는 이름을 현대차는 부여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세단에서 SUV로 대세가 변하면서요. 코나와 티볼리와 같은 확대된 세그먼트인 소형 SUV가 존재했죠. 하지만 차량을 최초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가격은 여전히 부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엔트리급 소형 SUV로 베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초소형 SUV인 베뉴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차가 소형 SUV인 베뉴를 선보이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U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소형 세단인 엑센트가 잘 팔리는 차량이었지만 현재는 안 팔리기 때문에 엑센트를 대신할 새로운 엔트리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코나, 산타페, 펠리셀드로 이어지는 패밀리룩에서 소형 SUV 라인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티볼리에게 앞배낸 소형 SUV 시장에 베뉴를 투입하고자 하는 거죠. 베뉴가 들어가게 되면 코나와 함께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한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초소형 SUV인 베뉴의 콘셉트는요. H&D 14입니다. 2016년도에 콘셉트가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H&D 14 칼리로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장이 4m에 이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형 SUV에 적합한 사이즈와 적합한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SUV인 크레타보다도 사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크레타의 사이즈는 전장이 4,270mm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지만 소형 SUV 중에서 현대자동차의 I-20이 있는데요. 크레타와 같은 소형 차량인데 여러분 혹시 베트남이나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가시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도에 가면 국민차처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독일 아우토 자유통에서 선정한 B세그먼트 최고의 차량으로 I-20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소형 SUV인 크레타의 경우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무려 50만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글로벌에서 26만대가 판매가 되었거든요. 이 정도 판매량이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기차종인 산타페와 겨우 4만대 정도의 작은 차이만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촬영들이지만 글로벌에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SUV입니다. 베뉴가 위장막으로 처음 목격되었을 때 옆목구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헤드램프 주변의 사각형 디자인의 주간 정조등 때문이었죠. 이렇게 깜찍한 차량이 국내에 출시될 수 있을까? 국내에서 볼 수 있을까? 하반기에 국내 출시될 베뉴는요. 이런 디자인 덕분에 여성 오너분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식 공개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티저를 보면 베뉴의 느낌은요. 점꼭 활기찬 것 같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최근 해외에서 포착된 베뉴의 디자인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장막을요. 대놓고 벗긴 덕분에 보통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죠. 베뉴의 전면부 디자인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렌더로로 활성 중인 언베일TV에서 만든 전면부 예상도 사진입니다. 코너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지만 보다 스포티한 느낌이죠. 아마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첫 번째 차량을 첫 차를 구입하는 차량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드램프와 안개 등이 반전된 이러한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의 SUV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뉴는 패밀리 룩 계열상 막내 SUV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그릴이죠. 그릴은 넓은 어떤 사이가 넓은 그물 패턴의 그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코너, 산타페, 펠리세이드로 이어지는 패밀리 룩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기아 자동차처럼 SUV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해외 매체의 반응을 먼저 보면 미니 산타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에서 각도를 살짝 줬죠. 이러한 각도는 약간 에어 스포일러 같은 역할을 공기저항을 줄이게 되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또한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펠리세이드나 텔룰라에 대해 볼 경우는 엠블럼 밑에 차량 레터링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뉴도 역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디자인으로 테일램프를 보시게 되면 삼각 형태의 후진등을 볼 수가 있고요. 세로 격자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경쾌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목그룹은 베뉴의 후면부가 마치 폭스바겐 폴로와 닮은 꼴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실내 디자인도 렌더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내 디자인만 보고 본다면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공간은 센터패시아이죠. 센터패시아 중앙에는 8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8인치 모니터는요. 송풍구 중간에 위치하게 된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출시된 현대차에서는 보통 돌출형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죠. 베뉴의 경우는요. 이 위치가 위도 아니고 송풍구 기준으로 보통 따지는데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송풍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돌출형과 또 매립형 중간 형태에서 디자인을 살리고 그리고 매립형의 단점을 시야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위치상의 단점을 개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현대차보다는요. 지금 보시는 기아의 스톤이 비슷하죠. 또는 중형 SUV인 소렌토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톤이과 소렌토를 믹스한 것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뉴에 또 다른 차별성이 없을까요? 유형 모터쇼를 확인해야겠지만 어쩌면 베뉴에 복합 에어백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다양한 사고 환경에 최적화된 복합 충돌 에어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러한 기술이 베뉴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목구름의 예상입니다.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1차로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차량이 비틀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중앙분리대나 전신주 등을 받게 되는 2차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비율은 무려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1차 충돌 이후 2차 사고에 대비한 어떤 에어백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차량의 움직임과 승객의 자세를 분석한 에어백이 선볼 예정입니다. 마치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되면서 디지털키가 선보였다면 그로 인해 글로벌에서 시선을 집중하는 데 성공했죠. 베뉴에는 어쩌면 복합 충돌 에어백이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뉴는 1.2 가솔린 엔진과 1.0 T-GDI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고성능 시리즈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고성능은 엔니 세단뿐만 아니라 SV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뉴가 글로벌에서 성공적인 판매량과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고성능 소형 SV인 엠모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이면서 초소형 SV인 베뉴의 소식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베뉴의 소식이 전달이 된다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